2020년도 4.15 총선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둑놈들 4권, 2020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에 이어서 네 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양심이란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대개 이제 그 뭐 굳이 세상을 좌파와 우파로 이렇게 나누면 우파에 속하는 사람들이 좀 부패한 일들이 정치인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뭐 잘못한 게 있으면 대개 사과를 자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미안해하고 또 부끄러워하고 그렇게 하죠. 그런데 이제 그 동네 사람들은 이렇게 뭐 미안해하거나 이런 게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이번에 이제 최민희 전 의원이죠. 방통위원 임명하는 걸 보게 되면 민주당 내부에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뭐 다른 자리도 아니고 방송통신위원회 위원들 같으면 그래도 세상 사람들 이목도 좀 염두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민주당 내에서도 조금 다른 사람이 보기에 저 양반 정도면 그래도 민주당 인사들 가운데서 조금 중립적이다 이런 임무를 방송통신위원회에 임명할 것 같은데 이 동네 사람들은 뭐 그런 게 전혀 없는 것 같아요. 그런 것을 우리가 알게 된 것은 새삼스러운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문재인 정부가 등장하고 난 다음에 4, 5년 사이에 하는 일들을 보면 저 양반은 그냥 딱 압축해서 이야기하게 되면 대개 사람들이 갖고 있는 양심이나 양식이란 게 전혀 없구나. 그러니까 저 양반들이 이제 권력을 오랫동안 장악하게 되면 그야말로 그냥 안면몰수하고 본인들이 원하는 쪽으로 그냥 나라를 끌고 가겠구나. 그런 생각하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저뿐만 아니고. 이번에 이제 최민희 전 의원을 민주당 몫의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으로 임명하는 것도 보게 되면 그냥 이 것만 보고 기분이 나쁘다 이 정도가 아니고 이런 것을 보게 되면 그 양반들이 이제 권력을 연구히 장악하게 되면 얼마나 참담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겠는가라는 부분들을 한 번 더 상기시켜주는 것이죠. 최민희 위원은 이렇게 하면 저 머릿속에 딱 떠오른 건 딴 게 아니고 친명계 중에서도 아주 열성적인 친명계.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공식증 석상에서 항상 사진이 같이 찍은 게 많이 나왔죠. 그래서 이제 이 양반을 그냥 결국은 그래도 외부로 볼 때 좀 중립적인 인사를 그렇게 임명해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없는 것 같아요. 부끄러움도 모르고 미안해하는 마음도 없고 그게 이제 좌파들의 특성이죠. 소련 뭐 러시아 좌판이 중국 좌판이 다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뭐 본인들의 입장을 그냥 옹호하기 위해 가지고 거짓말 이런 것은 참말처럼 둘러대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럽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참 최윤희 씨가 보니까 제가 이번에 찾아보니까 1960년생이네요. 저하고 이제 동갑이네요. 완전히 그냥 같은 시대에 대학을 다녔지만 완전히 다른 길을 걸어온. 이제 박대출 국민의힘 진주의 지역구를 두고 있는 분이죠. 정책위 의장이 민주당이 최민희 전 의원의 방통위원 임명을 철회하지 않을 경우에 대통령께 임명하지 말라고 건의를 드리겠다. 뭐 민주당 쪽이 저렇게 하면 대통령도 계속해서 이제 거부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참 보면은 이 소위 좌파에 비해서 우파들은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런 어떤 작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참 서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정권이 넘어온 지가 1년이 이제 넘었는데도 계속해서 이렇게 이제 힘들게 하지 않습니까. 뭐 심지어는 이번에 좀 주목할 만한 일은 민주당의 가장 후광을 많이 입은 인사들 가운데 한 사람이 최성호 pd지 않습니까. 바로 이전에 mbc 사장을 지냈던 분이죠. 최민희 전 의원은 그동안 민주당의 대표적인 스피커 역할을 해온 분이기 때문에 자기가 볼 때는 방통위원회에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가장 뼈아픈 그런 지적일 겁니다. 우파 쪽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 당연히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니까 이렇게 그냥 둘러치기를 할 수가 있지만 최성호 전 pd가 뭐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한 번 정도 더 들여다보는 것이죠. 방통위원이라는 것이 상당히 좋은 자리인 모양입니다. 그리고 또 방송계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권력을 진 사람이나 권력을 또 빼앗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이 모두 다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자리인 것 같아요. 최성호 전 사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민주당이 최민희 전 의원을 방통위원회에 추천한 것은 상당히 문제가 크고 그다음에 이런 중요한 부분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 및 통신정책을 담당하는 만큼 정파를 초월해서 독립적 역할을 할 위원들이 필요한데 최민희 전 위원이 그런 역할에 적합하다고 전혀 생각하지 않는다. 그런데 우리는 이 문제를 잘 오랫동안 들여다보지 않았습니까 최성호 전 mbc 사장 이야기에 가면 우리 사회에서 문정권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그런 어떤 공감대라든지 이런 관행이 내려왔답니다. 정치적 색깔이 분명한 사람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회에 임명하지 않는다. 그런 관행들이 다 이제 문정권 하에서 다 이제 깨져버린 거죠. 그러니까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권력을 여러분도 한 4, 5년 정도 향유하는 동안에 국가의 어떤 기본질수라든지 이런 것을 완전히 그냥 엎어버린 겁니다. 기존에는 이런 생각조차도 못했다는 겁니다. 정치적이 강한 사람을 방송통신위원회 위원회에 임명하는 것은 생각조차 할 수 없었던 일인데 뭐 이런 겁니다. 선관위의 상임위원회 이런 조회주라는 사람이 논쟁이 굉장히 많았지 않습니까 정치적 색깔이 분명하다고 그러나 그냥 밀어붙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최민희 전 의원의 그런 방송통신위원 임명권은 그냥 그 사건 하나만 우리가 볼 게 아니고 이 양반들이 어떤 자세로 지금 권력을 접근하고 있고 앞으로 이 양반들이 이제 다시 권력을 주게 됐을 때는 어떤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한 번 더 점검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하는 거죠. 이 양반이 아마 이제 광우병 파동에서 또 좀 혁척한 공을 세운 사람이죠. 최승희 최승호 pd고 이 사람이 이제 더불어민주당의 아마 여러분들 얼굴이 익숙할 겁니다. 최민희 전 위원인데 그 내용은 이제 최승호 전 nbc 사장이 여기 산 이야기는 최민희 의원은 방송에 나와서 주로 민주당 스피커 역할을 해온 분이고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과 통신에 대한 정책을 담당하는 만큼 정파를 초월해서 독립적인 그런 역할을 할 위원들이 필요한데 최 전 의원이 그런 역할에 적합하다고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민주당은 지난번에도 김현 전 의원을 위원으로 추천하더니 또 이번에도 이런 식입니다. 방통위원회 정치인을 임명하는 것은 생각하기 어려운 때도 있었는데 이런 식이 반복되니 강호의 도가 마침내 땅에 떨어졌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강호의 도 사람이라면 마땅히 지켜야 될 그런 돌이나 한 공동체가 지켜야 될 그런 관행이나 이런 부분들이 문정권 하에서 완전히 다 땅에 묻힌 거죠. 대법관들이 정치적 색깔을 아주 명확하게 드러내거나 헌법재판소의 재판관들이 판결정 과정에서 자신들을 임명해 준 그런 정치적 정파의 그런 입장을 두둔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너무나 선명하게 그냥 이제는 익숙해 버린 그런 일들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공동체의 그런 장례를 생각하는 사람들은 조금 답답하죠. 그런 일들이 그냥 너무나 자연스럽게 이제 되니까. 여기서 제가 중요한 것은 최승호 조의 nbc 사장 이야기 가운데서 방통위원회 정치인을 임명하는 것은 생각하기 어려운 때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게 정상적인 시대인데 이제는 뭐 관계없는 겁니다. 정치인을 임명하는 것을 넘어 가지고 정치인들 가운데서도 유독 그런 정파적 색채가 강한 사람을 임명하는 겁니다. 딴 것 생각할 수 없는 겁니다. 이재명 씨 입장에서야 본인이 당권을 지고 있으니까 임명권을 갖고 있는 것이고 그럼 같은 거 없으면 항상 자기 편이 돼주는 제2의 전태열 이다 뭐 이런 그런 사람을 또 임명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사회의 어떤 기본적인 꼭 이렇게 법조문으로서 규정화되어 있지 않더라도 대개 사람들이 묵시적으로 지켜오던 그런 부분들이 그냥 뭐 완전히 무너져 내린 거죠. 그러니까 뭐 다르게 이야기하게 되면 이런 사람들이 이제 기본적으로 앞으로 몇 십 년 정도 여러분들 권력을 진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라에 뭐가 남겠습니까 저는 남을 게 없다고 보거든요. 그냥 후한 무치라는 그런 사자성어가 있지 않습니까 전혀 부끄러움과 관계 없이 국민들이 아우성을 치든 뭐 다른 경쟁정파에서 그냥 야단을 치든 간에 관계없는 겁니다. 그냥 내 사람 심으면 그냥 되는 겁니다. 이런 사건을 보면서 그냥 이 사건에만 여러분들 눈길을 둘 게 아니고 이게 우리 함께 주는 분명한 메시지란 것은 이 사람들이 다시 거자필반 다시 돌아와서 권력을 장악하게 되면 한국 사회를 어떤 식으로 이끌어 갈 건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시사적인 그런 사건인 거죠. 안면 몰수하고 그냥 밀어붙이는 겁니다. 우리가 원하는 세상 우리에게 이익이 되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저는 그렇게 이번 사건을 해석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2022년도 대통령 선거의 실상을 파헤친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그리고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를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공직선거를 회부하는 도둑놈들 시리즈가 계속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